통화 해보겠습니다. 이것도 스피커폰으로 하는 게 낫나요? 영배 전화번호는 010 어? 아 소리가 작은 워쌉? 워쌉? 잠깐만 기다려봐봐 말해봐봐 말 영배 안녕 태양씨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네이버에서 하는 스타캐스트 온웨어를 진행중이에요 와 되게 잘한다 잘하진 않고 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어 그래서 내가 지금 너의 번호를 공개할까 해 어 공개하세요 여러분 제 번호를 받으시고 저한테 빨리 대시를 가세요 들었어요 대시하래요 영배가 여친거 없으니까 어 제가 번호를 드릴테니까 관심있는 분들은 전화주시구요 태양이 너 지금 뭐해? 뮤직비디오 찍고 있지 네 어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저의 어 앨범 이제 타이틀 곡을 지금 시청하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에요 저는 어떻게 지금까지는 어때? 왜요? 어제부터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좀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이 보면 좀 놀랄만한 모습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왜요? 왜 놀래죠? 어떻게 안 놀래죠? 좀 굉장히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시지 못한 모습들을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모습이 뭐예요? 어 한층 더 어른이 된다고는 할까요? 아 너 뭔지 알겠다 그 너가 계속 감독님한테 넣어달라고 했던 그 씬 네 제가 감독님을 계속해서 주려고 결국엔 그 씬을 넣었습니다 아 그래 훌륭하다 꼭 볼게 요번 앨범은 언제 나오고 뭔가 앨범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어 아마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다음달 쯤에는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가 담긴 앨범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랄까 이번 앨범은 참 변비와 같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올 때 나올랑말랑 계속해서 나올랑말랑 하다가 결국에 어 이게 언제쯤 나오나 싶다가 결국에는 태기형과 우리 멋진 프로듀서 제이비의 도움으로 이제 곧 숙변을 할 예정입니다 처음 앨범 소개를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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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하게 하시네요 하하 굉장히 냄새가 나죠 하하 네 어쨌든 되게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저는 어쨌든 태양이 앨범을 다 들어본 결과 엄청 좋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웅이 지웅이 나머지 친구지만 지웅이 때문에 부담이 많이 돼요 너무 좋은 앨범을 만들고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아 과연 내가 다음 타대로 나와서 이게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네 잘 돼야죠 어 하하 암튼 태양아 너 촬영하는데 전화 받아줘서 고맙고 열심히 해 알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웅이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 전화할게 네 어 아 우리 착한 태양이 귀엽죠 너무 안녕히 계세요